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천재 화가 이중섭의 원화작품 12점이 70년 만에 제주에 오게 됐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작품 기증을 계기로 이중섭 미술관의 부족한 시설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 섭섬이 보이는 서귀포의 풍경. 화가가 서귀포 바다를 바라보았던 바로 그곳에 세워진 이중섭 미술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가족들과 함께 1년 남짓 서귀포에 머물며 그림을 그리고 큰 예술적 발자취를 남긴 화가 이중섭을 기르기 위해 2002년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시 공간인 1, 2층을 모두 합쳐도 큰 집 한 채 수준인 200제곱미터 남짓. 수장고도 큰 방 한 칸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술관이 보유한 이중섭의 원화는 47점이지만 은지화와 엽서 등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더 풍부하게 저희 미술관에서 감정 전달이랄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개관 2년 만인 2004년 고유 작품 수 100점을 넘기면서 일종 미술관으로 등록됐지만 지금껏 미술관장도 없어 시설과 작품 보강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번 삼성가의 작품 기증을 계기로 화가의 대표작 황소를 전시, 수장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이중섭 미술관이 워낙 협소고 시설에 좀 미비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방안도 같이... 이중섭이 살아생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는 가족과 함께했던 서귀포에서의 삶. 그가 제주에서 그린 작품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만큼 이중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가 가득합니다. KBS 뉴스 민소여입니다.